이번 주 마지막 택배, 4월 13일 토요일 도착, 러시아 댁의 선호자숙 올해 최저가의 3km부터 무료배송까지. 오늘은 놓치지 마세요. 평소보다 선호자숙 댁의 품질이 좋습니다. 오늘 단 하루 3km부터 무료배송 실화, 참고로 3km부터 무료배송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품절 전, 마감 전 구매 시, 4월 13일 토요일 고객님 댁 도착합니다. 단, 늦으면 무조건 품절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4월 본격적인 봄이 되면서 전국 펜션, 리조트, 휴양지로도 배송이 많은 요즘입니다. 또한 많은 단골분들의 개인적인 기념일, 생일, 모임 등등으로도 대개 킹크랩 주문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 재구매가 가장 많은 선호자숙 댁의 경우 평일에도 항상 조기 품절되고 있습니다. 동해수입 현지에서 통관 및 유통 시 발생하는 러시아 댁의 선호자숙 상품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최다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에는 조기 품절되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정 150kg까지만 리뷰특가 적용 시 1kg당 3만 900원으로 올해 최저가 행사 중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선호자숙 댁의 경우 평소보다 품질이 좋은 것은 안비밀. 또한 요즘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브라운 블루 선호자숙 킹크랩도 확보하였습니다. 선호자숙 킹크랩의 경우 브라운 블루 두 종류가 동시에 입고되었는데요. 킹크랩 시가가 달라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러시아 댁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 수산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댁에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댁에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댁에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절 전 구매 시 4월 13일 토요일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재구매 1위 300kg 한정 올해 최저가 선호자숙 대개 대사이즈 리뷰 특가 1kg당 33,900원 x 39,900원 2번 없어서 못 파는 브라운 선호자숙 킹크랩 1.5kg부터 4kg 사이즈 한정 물량 1kg당 52,900원 x 49,900원 3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호자숙 킹크랩 2.5kg부터 4.5kg 사이즈 한정 물량 1kg당 7,900원 x 6,7,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에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개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